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3만 4 지금 새벽에 찍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성원 앞으로 더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 열이 어려운 시기 여러분과 같이 헤쳐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겉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아니면 같이 함께 가는 예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